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돌려줘야겠다.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. 나를 뵐 수 있겠느냐. 서로가 있는 그 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을 거야. 지금처럼. 제게 어찌 대감을 배려하십니까? 내게 다시 죽어라. 마이금처의 마지막 장말이다. 검은 속상임을 떨쳐내셔야 한다. 왜 목숨을 걸고 저주를 불려하는 것이냐. 네가 도와준 저들은 너를 버렸네. 정말 난 연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. 어! 지람! 철분이 두려우십니까? 너에게 이 고통을 안겨준 이곳에 너의 저주를 돌려주면 됐네. 너희들의 그릇된 욕심에 내가 왜 희생돼야 하는데.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너희들이 죽어야지.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.